안녕하세요. 마리클레드 구독자 여러분, 저대입니다. 지금부터 Y10 Favourites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왔는데요. 제가 앨범 발매 당시의 생일이어서 선물을 받은 걸 제가 가져왔는데 세상 만사 귀찮고 일하기 싫은 집에만 있고 싶은 친구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의 인생관이 저랑 잘 맞기도 하고 제가 자주 쓰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이어서 소개를 두 번째로는 축구를 좋아해서 이 친구 이 옷을 자주 입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집에 보관용인데 이게 한 4, 5단 정도 된 것 같거든요. 이게 17, 18 키트였던 것 같은데 어, 2017년도네요. 맨체스터 시티 팬이고요. 그 말을 잘해야 됩니다. 라이벌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헤드폰 뱅앤올룹 쓴 거고요. 밖에 나갈 때는 음악 듣는 걸 꼭 해야만 해서 헤드폰을 꼭 들고 다니는데 보시면 좀 사용감이 좀 있어요. 되게 다양한데 요새는 좀 심플한 R&B나 전자음악을 좀 듣는 것 같아요. 네 번째로는 티 우미자티인데요. 제가 녹음할 때 목이 조금 약해서 차를 늘 마셔요. 따뜻하게 우미자차나 생강차나 이런 걸로 좀 목을 축이고 녹음을 하곤 하긴 합니다. 그래서 우미자차를 들고 왔는데 오늘은 못 마셨어요 차를 저는 잘 때 늘 마스크를 끼고 자요. 좀 얇은 마스크 그래서 입 벌리는 걸 좀 방지용으로 마스크를 끼고 자긴 합니다. 다섯 번째로는 아이패드 서류 작업 같은 거 할 때 사인이나 뭐 아니면 작업이 안 되면 그림을 그리든지 자기 전에 항상 함께 하는 친구여서 제가 일어나면 늘 배터리가 꺼져 있어요. 최근에 이제 또 축구를 보다가 잠이 들어버려서 결과도 모르고 여섯 번째로는 모잔데요.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브록캠튼의 굿즈고요. 제가 좀 곱슬머리가 심해서 머리 관리하기 좀 힘들어요. 웬만하면 거의 쓰고 다니는데 보통은 이제 바라클라바나 비닐으로 많이 쓰고요. 이 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굿즈여서 가져왔습니다. 일곱 번째로는 건반입니다. 사용감이 조금 있어요. 제가 1집 작업 때부터 같이 해서 지금 2집을 냈으니까 거의 한 2, 3년 정도 쓴 것 같고요. 늘 제 컴퓨터 앞에 있어요. 매일 만지는 친구여서 정이 들었어요. 이제 이 친구 아니면 건반 못 바꿀 것 같아요. 위태위태하기는 한데 고정할 때까지 한번 쓸 것 같습니다. 여덟 번째로는 붙임머리입니다. 앨범이 나올 때마다 스타일을 바꿔요. 헤어스타일이 자주 바뀌는 편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제 머리 길이고 나머지는 다 붙인 거예요. 이제는 붙임머리 없이는 좀 못 사는 애가 돼가지고 붙임머리를 가져왔습니다. 제가 약간 패턴 있는 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원장님이 손수 만들어주셨어요. 엄마가 고양이냐고 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거 되게 이 색깔 좀 만족이어서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. 아홉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눈부신 세상 끝에서 너와나 라는 영화를 좀 좋아해요. 그 영화가 좀 음울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보면 볼수록 따뜻한 매력이 있어서 그 영화를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포스트잇에다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붙여놔요. 와 이렇게 하면 뭔가 생각 정리가 좀 되겠구나. 뭔가 치유가 되겠구나.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었어요. 그리고 열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임스 블레이크라는 아티스트를 제가 좀 좋아하는데 가사의 메시지도 되게 확실한 편이고 노래 하나만 꼽자면 제임스 블레이크의 Don't miss it을 되게 좋아해요.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뭔가 넌 놓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라. 이런 얘기를 좀 해주는 노래인데 굉장히 좋습니다. 열 번째는 제임스 블레이크 지금까지 저두의 My Ten Favorites 였고요. 제 정규 앨범 2집 봄 많이 들어주시고 마리클레르 류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 Thank you. restaga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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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